이번 남해 제주 훈련을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일단은 1차 넘게도 부상 없이 잘 마무리했고 2차도 마찬가지로 추운 날씨지만 선수들 모두 다 부상 없이 좋은 결과 가지고 지진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2차 전주 훈련도 사실 부상 없이 잘 했는데 2차 전주 훈련이 시즌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더 노력하고 더 건강 없이 잘 하고 2차 전주 훈련을 이제 가게 되는데 2차 전주 훈련은 최적이었으면 2차 대회부터는 바로 정전 연기 훈련도 많이 했거든요. 가서 상인들이나 신경을 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환경기를 잘 준비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